그럼 두 번째 문자 상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입니다.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안산시 단원구 쪽에 있는 고잔동 아파트입니다. 이쪽 아파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 레이크타운이에요. 보면 레이크니까 물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고 안산에서 물을 품은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이제 타운 아파트인데 어쨌든 이제 안산에서도 보게 되면 안산에 또 구도심이 있고 좀 개발을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안산시청은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공원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도심들이 군자주공, 선부역 주변에 중앙주공, 성포주공, 예술인 아파트, 현대아파트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과 좌측에 과거에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 이 푸르지오 이 동네가 초지 고잔라인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의 장점은 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호수공원과 물이 있다 보니까 이 레이크타운 사람들은 어쨌든 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뭐 어쨌든 전 지역의 부동산이 올랐다가 조금은 좀 회복세인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이 궁금하신 부분인데 이제 현 상태에서 좀 보시게 되면 뭐 20평대가 뭐 5, 6억을 가던 아니면 30평대가 뭐 8, 9억을 가던 그래서 전망이 어떠냐. 내가 앞으로 이 동네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좀 논하는 걸 봤을 때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 바로 앞에 신안산선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안산선은 2024년이 됐던 2025년이 됐던 이때 예정인데 근데 철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빨리 잡는 것보다는 늦게 잡는 게 속이 편해요. 괜히 마음을 일찍 잡았다 보면 좀 화딱지가 나거든요. 왜 철도 개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우선은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거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1, 2년 향후를 봤을 때 보게 되면 어쨌든 신안산선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의도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는 오른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상도동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도동에서도 보면 이제 여기는 20평대가 5, 6억, 30억대가 8, 9억이라고 한다 치면 상도동은 20평대가 10억, 12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20평대나 30평대 중에서 30평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어요. 미래 가치를. 왜? 어쨌든 이 동네에서 여의도로 가는 길이 열려서 이 동네가 오른다는 건 여의도와 여의도 주변도 당연히 오른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타이밍에서 초역세권에 따른 바로 앞에 신한산선 이런 개통적인 호재가 있다 보니까 확실한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는 사실 거고 그럼 누군가는 또 파실 거 아닙니까? 만약 파신다면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니까 우선 부동산 가치가 오르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시지 마시고 이때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시는 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산 활용에, 가치 활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